ㄷㄷㅂ ㄷ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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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ㅷ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계출씨 예 아니 뭐 남자분 영상통화 왜 그러셨어요 계출씨 예 아니 그 뭐 팬이에요 옷 입고 있죠 병태 같은데 네? 아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? 아 지금 제 얼굴은 좀 보여 드리기 민망하구요 에.. 아니 근데 무슨.. 에.. 아 뭐 가구들이.. 아 우리 저기 개철씨가 신선 간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가지 마시라고 줘봐 드렸어요 집이 근데 몇평이에요? 왜 이렇게 커요? 야 이분 집 장난 아니다 아 저희 45평입니다 아 45평이네요? 와.. 냉장고 무지하게 크네? 냉장고만 한 10평 되겠는데? 아 냉장고가 3개 있어요 3개 있어요? 혼자 사세요? 아니요 저기.. 아이패드 아.. 저기 거기.. 팔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? 아기있나 어디 가고 저기.. 방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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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이분 집 장난 아니다 집 보여주고 싶은데 이분 갑자기 내가 이거 화면 여기다 비추면은 못 까불 거 같애 좀 변태에.. 와.. 폭도가 무지하게 크다 진짜 와이파이 안 터지시는 것 같은데? 냉장고가 냉장고가 이만해 무지하게 커 아 진짜 이만해 냉장고가 잔잔 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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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님 또 전화오셨네 예 네, 네, 형님 어... 신서브에 가실 거예요? 아니, 뭐 여기 대포 서브 하시는 분이에요? 네 아... 혹시 아, 전백년이에요? 네 아, 전백년... 근데 전백년에 형님같이 이렇게 클래스 좋으신 분이 안 계신데? 아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거지 뭐 거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가입하는건 아니였어 그냥 계절시가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신섭 얘기가 나와서 네 어 신섭을 가시고 싶으면 된거 같은데 그렇죠 솔직히 혹 없어? 오늘 가시면은 그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실거에요? 구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구도가 바로 잡힐거에요 음.. 만만이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는건가요? 그쵸 이제 만만이랑은 같이 해야죠 혹시 궁술대장은 아니시네 어 장비가 좋으시네? 네? 아 이거 저기 우리 장군님꺼에요 아하 내꺼 내꺼 장비 내가 봤구나 뭐 키링 뭐에요? 제꺼는 아 저는 저 요정하고 기사 두개가 있어요 아아 누구시지? 아이디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되나요? 아 안됩니다 저만 볼게요 저만 원래 전백년은 비밀쓰는 사람들이 많은거 아시잖아요 넌 너무 비밀이 너무 많네요 아니 저기 저 개천시가 신섭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정말 방송에 나가나요? 안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아 그래 비밀 네 네 네 안나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달복이형 달복이형 어디가셨어요? 우리 달복이형 또 상담하러시러 가셨나요? 달복이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또 아이리도 챙겨주고 또 개철이 또 천국에나 백구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형님 또 이렇게 형님이 크게 챙겨주셔서 일이 잘 될란가 아니 지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만에 하나 제가 신섭 가면은 갈 것 같으면 연락을 주시라고 후원 이제 뭐 캐릭 이렇게 뜻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장난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진짜 엄청 큰 액수인데 대리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꺼에다가 다이아를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쓰시라고 엄청 큰 돈이지 진짜 제꺼에다가 그냥 하라고 비주얼 주얼 사탕 하아아... 사탕하나 먹어야겠다 아 진짜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진짜 형님 그냥 내꺼에다 하래요 내꺼에다 아 진짜 무형님 아 일단 뭐 넙치하고 이러게 되버리면 넙치하고 저 누구야 우진이는 디지지 코피 터지지 나한테 걔 맛살 구경도 못하지 맛살밭 맛? 맛살은 커녕 소세지도 못 먹어 아 여보세요 장군 너 왜 목소리 까냐 얼굴이 귀엽게 생겨가지고 장군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나요 어? 얘 뭐라 그랬어 지금 뭐 뭐라고 가나요 장군 뭐라고 이제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네 이제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네 흠흠흠